아휴, 공부 좀 해라, 공부. 아,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.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돼? 음, 보자. 뭐, 사실 쟤도 잘하고, 쟤도 좀 잘하는 것 같고, 쟤는 좀 못하고. 나도 중간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. 어? 이거 뭐지? 너 내 자리에서 뭐해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자존심 상해서 묻긴 싫고,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봐야겠어. 눈높이 회원이 아니라도 응시 가능하다고? 어? 근데 누가 옆에서 같은 걸 찾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? 눈높이 아이비티 자신만만 평가전.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. 나를 알고 너를 아는? 나, 너, 알아. 눈높이 아이비티 학력진단.